대추 효능 14가지 천연 한약재 천연 수면제 대추는 유럽 남부나 아시아 서부가 원산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동국세시기의 대추 재배를 장려한 것으로 나오며 1188년 이전부터 재배를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추는 6월에 연초록빛의 대추꽃이 피는데 특별하게도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만 꽃이 떨어진답니다. 이런 이유로 대추는 자손 번창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추는 예로부터 단맛과 더불어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 많은 곳에 쓰여왔다. 또 다른 한약재와 잘 어울리고 한약재의 부작용을 막는 역할을 해 현대 한의학에서도 여러 곳에 활용되고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맛이 달고 독이 없으며 속을 편안하게 하며 오장을 보호한다. 또한 오래 두고 먹으면 안색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면서 늙지 않게 된다 라고 기록했다. 향약집 선방에서도 속이 답답하여 잠이 오지 않는 때에는 대추 14알과 파 밑 똥 7개를 물 3대와 함께 물에 달여 먹는 것이 좋다 라고 쓰여 있으며 그 외에도 해산방 다산방 등의 그 효능이 많이 언급되어 있다. 첫 번째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면증에 좋다. 대추 열매 안에는 갈락토우스, 수크로우스, 맥라당 등의 당이 많이 있어 단맛이 나는데 이 단맛은 긴장을 풀어주어 흥분을 가라앉혀주고 신경을 완화하는 작용을 한다. 씨를 가루로 낸 산조인을 물에 타 마시면 잠이 오지 않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다. 두 번째 붓기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추는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 효능이 있어 체내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부종을 완화하는 효과를 낸다. 그래서 평소 손발이 자주 붓거나 소변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 출산 후 방광이 좋지 않은 여성이 섭취하면 좋다. 세 번째 항암작용과 노화 방지 효과가 있다. 대추에 함유된 비타밀류나 식이성섬유, 플라보노이드, 미네랄 등은 노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몸에 담즙이 많아지면 세균에 의해 발암물질로 변하는데 이 식이성섬유는 발암물질을 흡착해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또 베타카로틴은 체내에 의해 활성산소를 여과하는 작용을 해 노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네 번째 수족냉증을 완화해준다. 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약재로 몸이 찰 때 먹으면 몸을 훈훈하게 해준다. 예부터 냉증 치료에 많이 이용해왔는데 한방에서는 물 반통에 구절초 반당과 대추 한 혹을 넣고 물이 반으로 졸아들 때까지 끓여 하루 3번 1컵씩 마시거나 뒷물을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적혀있다. 다섯 번째 빈혈을 개선해준다. 대추는 많은 미네랄 엽산 성분이 함유하고 있어 여러 건강상태에 도움이 되지만 특히 철분 성분 때문에 빈혈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영양보조식품으로 작용한다. 대추를 섭취하여 부족한 철분을 보충하면 에너지와 힘이 증가하고 피로를 줄일 수 있다. 여섯 번째 혈압을 낮추는 효능이 있다. 대추에는 칼륨 등 혈압 안정에 좋은 성분이 있어 고혈압에 효과가 있다. 고혈압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찾아와 갑작스레 발작이 일어나서 사람을 쓰러뜨리는 질병이다. 치명적일 수 있는 질병을 피하려면 평소 혈압관리가 필요한데 대추를 꾸준히 섭취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일곱 번째 에너지를 촉진해준다. 대추 열매 안에서 포도당 과당 및 자당과 같은 천연당분이 많이 들어있다. 이러한 성분들은 에너지의 즉각적인 촉진을 돕기 때문에 간식으로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 운동하거나 운동 후 피로감이 느껴질 때 힘든 오후 활력이 필요한 시점에 먹으면 좋다. 예부터도 대추는 강장제로서 모든 보약에 포함된다. 여덟 번째 변비를 완화해준다. 대추는 변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완화제이다. 수용성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건강한 배변을 돕고 창자를 통해 음식을 편안하게 통과시키며 변비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아홉 번째 뼈 강화에 도움이 된다. 대추 열매는 미네랄이 풍부해 뼈를 강화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 건강한 뼈의 발달에 필수적인 셀레늄, 망간, 구리 및 마그네슘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뼈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약해질 수 있어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좋다. 그뿐만 아니라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작용,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진통 작용도 있어 유머티즘이나 관절염 등에도 효과가 있다. 열 번째 면역체계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대추에는 비타민C와 A가 풍부하여 감기와 같은 감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비타민들은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외부 유해 요소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열한 번째 정신건강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추는 스트레스와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추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긍정적인 기분 변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열두 번째 피부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대추에 함유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피부의 건강과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의 탄력과 견고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열 세 번째 소화 건강을 지원합니다. 대추는 소화를 촉진하고 위장 건강을 개선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나 식후 불편함을 느낄 때 대추를 섭취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열네 번째 심장 건강이 이롭습니다. 대추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과 칼륨은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여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항산화 성분은 심장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대추나무는 갈매나무과의 나무이다. 열매인 대추는 홍조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추는 날로 먹기도 하며 말려서 저장하기도 한다. 특히 한방에서는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인효제 등으로 많이 이용되며 밤과 함께 제사상에 반드시 올려지는 과일이기도 하다. 1. 불면증. 대추씨에는 신경을 이완시켜 잠을 잘 오게 하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천연수면제 라고 할 수 있는데 대추를 씨를 빼지 않고 통째로 삶아서 먹거나 심한을 50개 정도 모아서 다려 먹으면 효과가 좋다. 2. 노화 방지 및 항암 효과. 대추의 식이성 섬유가 발암물질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의 몸 밖으로 밀어내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체내 유해 활성산소를 제독하는 효과가 있다. 3. 간기능 활성화. 대추차를 마시면 간기능이 활성화되어 급성만성간염, 간경변증의 담즙 분비량을 늘릴 수 있고 호흡기를 튼튼하게 하여 기침과 감기 예방에도 좋다. 4. 인효작용을 촉진. 소변이 시원하지 않은 오줌소태와 출산한 후 방광의 기능이 시원치 않을 때는 대추시발을 넣어 물에 다려 하루 3번 나누어 먹는다. 몸이 마른 사람은 효과를 없앨 수 있다. 5. 강장해독효과. 내장기능을 보와며 진액을 돕는 등 수약해진 내장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인삼을 가하여 다려 마시면 식욕을 돕구어 기운이 생기며 독극물에 대한 해독효과도 있다. 6. 근육의 긴장 완화 및 관절염이나 류머티즘. 대추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작용뿐 아니라 소염진통 작용도 있어 류머티즘, 관절염 등의 효과가 있다. 7. 냉증치료. 말린 대추를 다려 마시면 대추의 따뜻한 성질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 혈액순환이 되고 여성의 냉증을 치료해주며 피부도 곱게 해준다. 냉이 심할 경우 대추 반업과 구절초 반단에 물을 붓고 물이 반으로 줄 때까지 다려 하루 3번 마시고 뒷물을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8. 대추의 기타 효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긴장을 풀어주고 흥분을 갈아 앉혀주는 효과가 있어 수험생 등에게 좋다. 소화기관의 내장기능 강화로 소화불량을 해소해주고 식욕을 증진시켜준다. 대추는 우리나라에서 관옹상재에 빠질 수 없는 음식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열매입니다. 대추는 향과 맛이 좋아 열매 그 자체로는 물론 식재료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우리 건강에도 좋은 효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한방에서는 약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평소에 대추생거나 대추를 다린 대추차 혹은 즙을 낸 대추즙을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의 그 효능이 무엇인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분 보충에 좋다. 예로부터 한방은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을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실제로 땀이나 식은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사람의 경우 정기가 약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대추는 소실된 진액수분을 보충하고 정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2. 활성화산소 제거. 활성산소는 노화 및 각종 성인병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대추에는 이런 활성산소를 없애는데 효과적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3. 한암효과. 대추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암을 유발하는 물질과 흡착하여 인체 밖으로 배출하는 효능이 있어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 소염 항알러지 작용. 대추에 함유된 베툴린산이라는 성분은 소염 효과가 있어 관절염, 피부염, 구내염 등의 염증성 질환의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며 캠프하는 성분이 항알러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5. 마음을 안정시킨다. 대추에 들어있는 폴리사카라이드라는 성분은 진정효과가 있어 대추를 섭취하면 몸과 마음이 안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 및 불면증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6. 감기에 좋다. 대추차는 몸을 따뜻하게 해줘 한기로 인한 감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며 붓고 아픈 목에 통증을 완화하는 효능이 있어 목감기에 특히 좋다고 합니다. 7. 생각과 함께 먹으면 특히 궁합이 좋다고 하네요. 7. 속에 좋다. 대추는 위장의 조화 예로부터 대추를 자주 먹으면 배가 아프지 않고 신선이 된다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올 정도라고 하며 변비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8. 피부에 좋다. 대추는 피부 건강과 연관이 깊은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으며 비타민이 오렌지보다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됩니다. 9. 갱년기에 좋다. 갱년기에 골다공증 및 빈혈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추는 칼슘과 철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드시기에 매우 이상적인 식품입니다. 그 밖의 대추의 효능으로는 탈모 예방, 숙취해소, 식욕증진, 간 건강 개선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